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이게 기각이 됐습니다. 불공평한 재판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기피하는 것이지 지연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. 현재 저희가 본 사건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. 저는 검찰이 만든 프레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프레임이 너무 강력하고 익숙하다 보니까 기자님들도 다 그 프레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. 본인들은 재판 지연 전략, 지연 전략이 아니라고 했어요. 이화영 전 부진사 측인데 일단 기피 신청에 기각을 했습니다. 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? 당연한 결과인데요. 옛날에 김영태 변호사가 기피 신청했었죠. 이미 했었죠. 이화영 전 부진사 측이. 이화영 피고인이 기피 안 하겠다 했죠. 그 이후에 심리한 게 없어요. 전부 그전에 대부분 50차까지 심리가 됐잖아요. 그때 검사가 유도 신문했을 때 판사가 안 막았으면 옛날에 했어야죠. 옛날에 안 하고 김영태 변호사가 할 때 이화영 피고인 안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기피 신청한다? 이거는 저녁에 말이 안 되는 사유고요. 저는 이번 기피 신청은요. 이화영이 본인은 손해를 보더라도 이재명을 살리자. 이런 의도로 봐요. 왜 그러냐면 기피 신청하면요. 아무래도 형량에 불리할 거 아니에요. 판사도 인간입니다. 기피 신청하면 형량에 불리해요. 그리고 구속기관에도 산입을 안 해줍니다. 이 말은 이화영 피고인 본인한테는 엄청나게 불리한 게 기피 신청입니다. 그런데 왜 하느냐. 결국에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과 보조를 맞출 수 있게 최대한 끌어보자. 이번에 또 고등법원에 항구할 거예요. 대법원에 재항구하면 또 두세 달 갑니다. 그러면 이게 신진우 부장판사 내년에 인사 대상일 거예요. 오래됐기 때문에. 그러면 이게 또 판사 교체되면 그냥 재판이 그냥 1, 2년 그냥 가는 거예요. 잠시만요. 그러니까 오늘 수원지방법원에서 기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말만 따라 항구하겠다고 하면 계속 진행이 되면 어쨌든 기피 신청으로 지연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. 그렇죠. 그렇게 되면 이게 이재명 대표도 대전략이 재판 지연 전략 아닙니까? 이게 만약에 외국관 관리법이 다 연결돼 있거든요. 대부송금과. 따라서는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서 이화영 피고인이 본인은 피해를 보더라도 지금 이렇게 저는 도와주고 있다.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이 기피가요. 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간첩들입니다. 간첩들은 6개월 구속기한 때문에 거의 다 기피 신청합니다. 그러니까 일단 물론 사례를 든 거죠. 대부분이 그래요. 간첩사건을 보십시오. 거의 다 6개월 기피 신청해서 나간 게 많아요. 그래서 저는 이화영 피고인들 대북송금으로 의혹이 있잖아요. 이런 게 정말 재판부를 무시하는 아무 사유도 없는 기피 신청. 이런 게 좀 없어지립니다. 그러니까 기각하는 사람들 중에 간첩들이 많다는 거지 이화영 정부 지사와 완전히 동일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은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 이승훈 변호사님. 다만 이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화영 정부 지사에 어떻게 판사가 다 검찰말만 다 들어주냐. 기피 신청하고 또 기각되고 또 항구할 거다. 이런 지연 전략 혹은 이재명 대표도 위중교사가 병합될지 말지는 아직 안 됐습니다만 성격이 다른 위중교사까지 재판이 다 이어지면 이거 도대체 재판은 언제 끝나는지. 이화영 정부 지사의 대북송금으로 또 이재명 대표와도 직관접적으로 많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신속하게 재판을 이뤄줘야 되는 거 아닌지 큰 틀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지연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검찰이 저는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고 봐요. 왜 그러냐면 1년 6개월 동안 수사했는지 좀 빨리빨리 기소를 해서 어차피 재판에 넘길 거 빨리 넘겼으면 됐는데 굳이 추석 밥상에 올리려고 너무 천천히 시간 타이밍을 조절하다 보니까 저는 늦었다고 보고요. 두 번째는 일단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탈탈 털다 보니까 기록이 너무 많아요. 그리고 그 기록 속에 증인들이 너무 많아요. 그러면 기록에 있는 증인들에 대해서 모두 다 증인신문을 해야 되는데 50명, 100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다 증인신문을 합니까?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에는 검찰이 수십만 쪽의 수사 기록을 만들었고 수십 명, 수백 명의 증인을 만들었기 때문이다.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. 불가피하다. 이화영 전 평안부지사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구속이 됐으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. 본인이 구속되어 있고 또 변호사비를 많이 주지 않으면 변호사가 면회를 가서 먼 곳까지 면회를 가서 또 컴퓨터도 칠 수가 없거든요. 그러면 굉장히 방어권에 지장이 오는데 1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영장을 발부해서 1년 6개월을 구속으로서 잡아두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무죄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방어권 주장이 굉장히 힘든 어떤 방어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1년이 넘어가는데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한다. 이건 조금 재판부가 과하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. 두 분의 전혀 다른 재판부의 판단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은 기각 신청,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이 됐습니다만 또 앞으로 또 어떻게 시간이 더 끌어질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오랜만에 봤고요.